먼저 전화주신 시청자분 계시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폐경 DK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7,800원이요. 비중은 얼마 갖고 계신가요? 약 60% 정도. 비중 많이 실어주시면서 60% 보유 중인 종목이십니다. 오늘 종가가 4% 상승하면서 7,410원. 시청자분께서 약간의 손실 입고 계시는데요. 폐경 DK 이렇게 비중 많이 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6월에 상한가치고 조정받는 것 같아서 사게 됐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설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던 폐경 DK인데요. 6월에 한 차례 상한가를 보고 매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반정민 소장님, 계속 들고 갈까요? 아니면 이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판단해 주시죠. 일단 들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상 이 태경 BK가 최근에 그 윗고리를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경산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태경산업이 사실상 좀 주요주주... 태경 BK가 태경산업을 좀 주요주주로 있거든요. 주요주주로 있는데 사실상 그 태경산업이 최근에 이제 맥신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태경 BK도 그러한 맥신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좀 부각을 받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테마가 먼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지금 자회사로서 태경케미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경케미칼의 경우에는 드라이아이스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이아이스의 경우에는 여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슈 테마가 없어지는데 사실상 태경케미칼이 조선 3사에 대해서 그 용적 관련된 부분들, 그 가스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상황들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지금 맥신도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조선사와 관련된 그 가스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비중이 워낙 이제 크시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그 한 번 급등이 나온다 하면은 8,450원 부근에서는 그때는 좀 비중을 그 60%에서 20%로 좀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는 매도를 좀 취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450원 되면은 그때는 비중을 60%에서 20%까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사실상 6,700원 아랫대 되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00원 때, 6,700원 때 아랫대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반을, 비중을 좀 반 정도는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일시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8,450원은 1차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봐드릴 부분 있을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태경 BK입니다. 태경 산업 효과로 맥싱 기대감 유입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회사 태경 케미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업 조선 3사 용접가스 납품하고 있다는 가치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8,450원 제시하면서 40% 2선에서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20% 가져가자는 전략이었고요. 손절가는 6,700원 이탈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열무님이신데요. 바이오 플러스 8,800원의 10% 비중 있으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주가는 1% 하락한 7,890원 선 기록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6월 이후에는 우상향하고 있는 21선을 잘 지지해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플러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전에 또 초전도체로 한번 부각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초전도체까지는 확인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사실상 필러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버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상승 능력이 됐을 때 한 8,400원 이상으로 안차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목표가를 작년 11월 23일 고점인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때 좀 매도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9,450원보다는 약간 조금 아래로 해서 9,300원대를 목표가로 지정을 해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 보다는 일단 일시적으로 좀 더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흐름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8,400원까지만 주가가 잘 안착이 된다 하면 그때는 9,400원대나 9,300원대를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좀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7,000원대 아래 때는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흐름들을 봤을 때 6월부터 외국인의 순면수세가 계속 좀 유입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기다리면서 상승 흐름들이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9,300원대나 9,4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그때는 좀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중국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매출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필러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6월에도 중국 사업 본격화에 대한 캡파에 대해서 확장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은 필러 관련주로 분석했습니다. 목표가 9,300원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7,000원선 아래 6월 이후에 외국인의 순매수와 또 중국 쪽의 사업 본격화, 캡파 확장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주목이 있으실까요? 100%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43,000원에 10% 4만 3,000원에 10% 비중 있으신데요. 궁금하신 점 어떤 부분이실까요? 추가 매수에다 물어보려고 추가 매수에다 물어보려고 추가 매수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에코앤드림 오늘 4% 상승 3만 2,400원입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실만도 한 게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 손실인 이 구간에서 과연 물을 타도 괜찮을 것인가 저약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흐름들 됐을 때는 그 비중을 좀 어느 정도 태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균등하게 10% 이상을 하게 된다 하면은 통상 지금 한 그... 아마 이렇게 되면은 한 3만 7천 원대? 그때 정도까지는 좀 내려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평단이. 그래서 지금은 동일 비중으로 한 10% 정도는 좀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진행을 하신다 하면은 그거보다 평단보다는 좀 더 높게 목표가를 좀 지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는 한 3만 7천 원대 10% 이상 지금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한 3만 7천 원대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3만 7천 원이나 3만 8천 원대가 저항 구간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좀 해보자.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3만 8천 원대면은 거기에서 좀 비중은 반 정도 또 덜어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전구체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만 8천 원대 비중을 좀 반 정도 털어내신다 하더라도 일단 좀 수익권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는 지금 매수하셨던 구간을 최종 목표가로 지정을 하셔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10% 이상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시고 평단이 한 3만 7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된다 하면은 3만 8천 원대 일단 비중을 반 정도 털으시고 그 다음에 4만 3천 원까지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구체와 관련된 이슈를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에코그룹 3사와 뭐 연관성이 있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땐 연관성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오히려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더 에코어와 관련된 그룹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잠시 잊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만 3만 지금 추가로 비중 10% 매수를 하시고 3만 8천 원대 일단 반 정도 터시고 그 다음에 4만 3천 원대 그 전략 좀 매도를 하시는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없이 대응할 수 있겠네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에코앤드림입니다. 양극재 가운데서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 생산 본격화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내년부터 전구체 관련해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증권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종목 추가 매수 10%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8천 원 여기에서 추가 매수 한 분량을 덜어내시고 2차 목표가 4만 3천 원 선으로 설정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이명봉님. 안녕하세요. SNS텍 10% 갖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만 7천 5백 원인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SNS텍 오늘 주가가 2%가 하락하면서 4만 5천 6백 원 선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이 121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좀 아래꼬리를 달면서 낙포를 줄였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7% 넘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SNS텍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분도 한 20% 넘는 손실이세요. SNS텍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버텨야죠. 왜냐하면 주요 주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이 운명을 함께 흘러가면서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직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가 4만 5천 6백 원이긴 하지만 4만 4천 원부터 4만 8천 원 지지 구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주가를 계속 유지를 해준다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주가가 하방으로 흐른다 하더라도 지금 손절을 할 수 있는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만약에 조정폭이 굉장히 심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열어두셨을 때 3만 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3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지금 매수를 하셨던 가격에서 굉장히 공포의 분위기로 전환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별도의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 흐름까지 좀 지켜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터운 매물대 안에 지지 구간으로 형성돼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서 잘 버텨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별도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S 택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조정 과정을 지켜보자 라는 전략이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3만 원대까지 밀린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주요 주주 삼성전자인 EUV 관련주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크를 동시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실 퀀텀 점프 예상 전망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조정 가능성을 보시면서 추가 매수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후에 저희한테 또 진단 의뢰해 주시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에 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과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오셔서 종목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괜찮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종목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다음 시청자 분이십니다.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탐워트리예요. 오늘 급등했습니다. 매수가 얼마십니까? 7만 6천 5백원. 비중은 얼마신가요? 30%요. 오늘 수익 들어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들어가셨고 30% 비중으로 들어가셨고요. 지금 오늘 들어가시자마자 한 5% 가까운 수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12% 급등을 하면서 7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고요. 탐워트리얼 궁금하신 점 어떤 부분이실까요? 그것이 저렴한 배터리에 고쳐야 했는데 저렴하게 가격을 먹을 수 있는 배터리라 해가지고 그것이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거죠? 네. 고점이 한 어떻게 10만 원 갈란가 9만 원 갈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문가님한테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 종목이 배터리 관련주로 시장의 부각을 받았고요.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오늘 딱 진입을 하셨는데 2선에서 과연 전 고점 부근인 9만 원까지 혹은 그걸 뚫는 10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을지 저희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소장님? 네. 사실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매출이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좀 실적이 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초과 실적이 좀 나왔다 하면은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가치가 굉장히 좀 상당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좀 애매한 흐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기업이 상장을 한 지가 2022년 10월이었는데 지금 상장을 했던 시기 때 봤을 때는 6개월, 12개월 때 보호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해제가 되거든요. 보호 예수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력이 좀 충분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10월 넘어서 1년 되는 시점 때는 매도 물량이 좀 거세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보호 예수 해제에 따른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딱 10월 중순 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9만 원대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목표가로 접근을 해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9만 원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9만 원 정도 되시면은 일단 비중은 좀 반 정도 축소를 하자, 축소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9만 5천 원대 정도 되시면은 그때는 전략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조건은 뭐냐면은 10월, 그러니까 2023년 올해 10월 이후 때까지 주가가 9만 5천 원대 이상 돌파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좀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보호 물량이 좀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가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9만 원대를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를 9만 5천 원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10월로 갈수록 물량 부담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호의 수를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만 원 보세요. 네, 보호의 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탑머트리얼 지난해 10월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반기 매출이 630억 원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매출을 초과 달성 이미 했습니다.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전극 관련주로 배터리주 시장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죠. 10월 보호의 수 물량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자라는 전략으로 1차 9만 원 목표가, 2차는 9만 5천 원 선의 목표가에 전략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제이와이 님이시고요. 상하 프론테크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매수가는 2만 9천 7백 65원, 18% 비중 있습니다.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주가 2% 상승했습니다만 최근에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만 3천 7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분께서도 손실폭이 꽤 크세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음, 일단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가격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도 모든 여러 가지 형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수소와 배터리용 해심 소재 업체에 따른 이슈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별도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은 최근에 추세나 이런 흐름들이 깨진 상황이고 매직 주체도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는 매도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반 정도는 좀 손절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을 하는데 전량 손절을 하면 손실폭이 좀 매우 심하실 수 있으니까 전량 손절 말고는 지금 딱 반 정도만. 그리고 만약에 2만원대 아랫대 내려오고 2만원 그 부금만 잘 지켜주면서 보아권으로 흐른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하 프론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지금 추세나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는 상황이지만 매직 주체도 지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아쉽긴 하지만 반 정도만 매도하시고요. 2만원대 아래 내려왔을 때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만원 아래 나왔다가 다시 2만원 선 복귀하면서 지지 보였을 때 들어간다면 얼마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2만9천원대니까 대략 한 2만5천원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차트에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2만9천원대나 3만천원대가 지금 두터운 매물대가 저항구간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목표가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수소와 배터리 소재 관련 주인데요. 추세, 매집 주체 모두 깨졌기 때문에 즉시 절반 손절 의견 제시됐습니다. 2만원 선 이후에 지지력을 보여준다면 이 지지력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만9천원 설정합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 농후하니까요. 잘 조정, 피해가시기 바라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주목 있으실까요? 이스페타시스 32,300원에 18%요. 3만2천3백원이요? 네. 3만2천3백원에 18% 비중 있으신 이수패타시스입니다. 네. 오늘 종가가 2% 하락한 3만1천2백원 선 기록했는데요. 이수패타시스 정말 연초부터 엄청나게 달렸던 AI 관련주입니다. 지금 조정이 어떠세요? 시청자님. 좀 고민되시죠? 네. 네.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드릴까요? 네. 이게 쌍봉인지 내려가는 건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패타시스 과연 그 무섭다는 쌍봉일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2선에서 지지한 이후에 반등까지 나와줄 수 있을까요? 판단해 주시죠. 소장님. 네. 사실 이게 이수패타시스가 엔비디아 때문에 좀 많이 부각이 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패타시스가 한미반도체 있잖아요.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흐름들이 비슷하게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수패타시스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와 관련된 실적에 따라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상 좀 높은 구간에 사신 건 맞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 졸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2분기에 굉장히 좀 호실적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호실적이 나온 상황이고 생각보다 그 부에서 좀 이슈가 훈풍을 계속 볼 가능성이 원래 높아야지 정상인데 일시적으로 지금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매도 그 차이시련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은 현태를 좀 기다리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때도 매출이 160억 달러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 역시 내년 2024년까지 물량에 대해서 벌써 예약이 다 지금 찬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영향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지금은 물량이 좀 이탈한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3분기 때까지도 주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태를 그 손절을 하시기 보다는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2만 8천원 때까지 떨어진다 하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3만원 여부 때까지는 좀 체크를 하면서 여기에서 잘 지지해 주든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드린다 하면은 3만 7천원 부분까지는 1차 목표가로 좀 지정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엔비디아는 뭐 정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추가 상승이 된다 하면은 4만원 대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봉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상 그 쌍봉을 따지자면은 초전도체가 제대로 된 쌍봉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 분석의 흐름도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 이스페타시스가 뭐 때문에 부각을 받는지 굉장히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보다는 엔비디아의 다른 이슈를 좀 더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2만 8천원 대 아래 때 내려오면 손절 그 대신 좀 더 기다려봤다가 제대로 이제 추세가 전향돼서 올라갔을 때 3만 7천원 되면은 그때는 1차 목표가 그때는 비중을 반 정도 터시고 4만원 대까지 추가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그럼 선생님 3만원 대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건 어떨까요? 3만원 대 비중을 좀 줄이시기보다는요. 3만원 대의 그 구간에서 잘 버텨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줄이시기보다는 일단 냅두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2만 8천원 대에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전량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다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멘텀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매수가가 높다는 부담 따라서 손절가는 2만 8천원 선까지 하락했을 때 고려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3만 7천원 1차, 2차는 4만원 설정했습니다. 내년까지 엔비디아의 수준은 쌓여있는 상태라는 점 모멘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만두님이신데요. 엑시콘을 보유 중이십니다. 12,900원에 25% 보유 중이신데요. 재무 구조가 좋아서 매수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17,800원까지 보고 싶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주가 1.92% 상승한 14,890원 선 기록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도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엑시콘 어떤 종목일까요? 진단해 주시죠. 사실 엑시콘의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배수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사실상 검사 장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기관에 순매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매집 주체가 전체적으로는 8월부터는 외국인의 순매세가 많이 들어와주는 상황이었고 기관의 경우에도 8월부터 들어와줬는데 이게 지금 주체가 금융투자가 아니라 투신이기 때문에 조만간 좀 그래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의 흐름들이나 최근에 7월부터 조정을 받았지만 매집 주체가 좀 깨지지 않은 점을 좀 필두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7,800원을 목표가로 좀 보셨는데 사실상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잡으셔서 그 만 7,000원대의 1차 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2020년 당시 때 그 최고가 그러니까 2021년이군요. 2021년 1월 4일 때 최고가를 좀 갱신했을 때가 만 7,30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이 저항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1만 7,000원대로 좀 지정을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 손절 구간을 좀 지정을 해야 된다 하면은 1만 3,500원대까지는 그래도 좀 너프하게 잡으셔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만 3,500원대 내려왔을 때는 그때 좀 전략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일단 1만 7,000원대까지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도 1만 7,000원의 전략 매도 의견이신 거죠? 일단 비중을 좀 반 정도는 그때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만 7,000원대까지 그렇게 흘러간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더 상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엑시콘 우리 만두님의 종목인데요. 만두님께서 항상 토마토TV 감사합니다. 이등 많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엑시콘 주셨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주고요. DDR5 전환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엑시콘 기관 외국인 수급 유익 중이라는 점 긍정적인 판단이고요. 이 수급 주체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1만 7,000원 선까지 목표가 1차 가능하고요. 손자가는 1만 3,500원 선에서 전략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땅거지님이신데요. 유비벨록스 1만 5,400원에 매입하셨습니다. 5%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팔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급등했습니다. 15.86%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급등을 했었고 4월에도 크게 거래대금을 한 차례 실었었네요. 오늘 종가는 17,970원 선에 종가 나왔습니다. 10% 수익을 받기 때문에 매도할까요 라는 질문해 주셨는데요. 소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일단 내일까지 좀 더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매도를 하기보다는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2만원대를 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 되면 그때는 전량 매도를 취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조정폭이 좀 세게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1만 7천원대 안에 되면 그때는 전량 매도를 좀 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이렇게 좀 상승을 한 이유를 봤을 때도 일시적으로 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2만원까지도 그래도 일시적으로 좀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8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시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 이 좀 팁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상승을 했을 때 기존에 이게 지금 날짜를 확인을 해보니까 4월 27일 때 거래량이 굉장히 동반해서 크게 실렸었거든요. 이 거래량 이상으로 상승을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무조건 전략 매도 처리를 좀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만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일시로로 굉장히 좀 많이 터져서 4월 27일 기준에 거래량만큼 나온다면 그때는 무조건 상승이든 손해를 보든 간에 전략 매도 처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비벨록스입니다. SK증권에서 최근에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내년 기준 PER로 봤을 때 이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을 때 기준으로 3배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분석 리포트 그리고 수급 영향 받으면서 오늘장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예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만원, 익절가 17,000원 혹은 지난 4월 말에 대거 거래대금 실었던 거래대금만큼 실린다면 곧바로 매도하자라는 전략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프로텍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비중은 저기 8%고요. 4만 9,300원이요. 8%를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네네, 4만 9,300원이에요. 4만 9,300원 매수 가십니다. 오늘 종가가 4만 2,600원이고요. 뭐 20%는 안 되시고 10%대 손실이신데요. 프로텍 궁금하신 점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게 원금을 찾을 수 있나? 그것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정 구간입니다. 7월 고점 7만 9백원 선을 찍고 굉장히 크게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끝났을지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의견 주시죠. 소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좀 잘 버텨줘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 프로텍이 TSMC와도 좀 어느 정도 연관점이 좀 있는데 사실상 TSMC 하면 또 엔비디어와 연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 거래 업체로서도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엔비디어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하락을 했을 경우에 4만 원 아랫대를 좀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좀 감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저라면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고 한 뭐 3분기 그 엔비디아 실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고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삼성도 HBM3에 대해서 이제 본격 양산이 시작된다 하면은 결국에 엔비디아의 수주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물량이 굉장히 좀 내년까지는 굉장히 예약을 받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결국은 이게 지금 SK하이닉스든 TSMC든 쪽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다려 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5만 5천 원대를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오히려 지금은 손절이나 이러한 부분들 보다는 일단 TSMC든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실적에 대해서 계속 좀 앞으로 개선의 여지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기다려 보자라는 접근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매수를 하셨던 구간이 높은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5만 5천 원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단 여기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또 좀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손절가 유념하시면서 대응하시겠어요? 네 좀 기다리려고요. 메리텍이 전문가님 말대로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로텍 지지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격불 효과 예상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기에 반도체 업황의 회복,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목표가 5만 5천 원까지 가능할 것이라면서 보유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단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많이 진단 해드렸는데요. 내일장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반종민 소장님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테마주 수급 쏠림 현상이 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지러운 장세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성 델타테크나 파워로직스 초전도체 계속 이렇게 등락폭이 심할 것 같은데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맥심과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할 줄 알았더니 지금 나인테크 제차 좀 상승하고 있고요. 경동 나비엔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 거래일 때 소금 관련주였던 인상가나 보라티알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지금 보라티알과 인상가 그리고 대상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소 관련된 이슈가 2주마다 계속 브리핑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락폭이 또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테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늘은 또 특이점이 있다는다면 우리로라는 기업인데 이게 또 양자 컴퓨터학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부각되면서 또 2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 초반에 그렇게 상승을 했던 이력은 아닌 것 같은데 등락폭이 계속 좀 매우 심합니다. 심지어는 CCTV 관련된 종목 코콤도 다시 또 재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설탕 관련된, 육계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다 치지만 정치 테마주도 지금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테마주의 수급 솔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자. 그러면서 적절하게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주가가 좀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테마주를 좀 매수를 하긴 그렇긴 하지만 5% 내지 10% 이내로는 좀 접근을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근데 금융당국에서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는 건가요? 효과가 없다라고 좀 금융당국 입장에서 제가 밝히기는 좀 그렇긴 한데 사실상 이게 지금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기도 하고 실체가 없다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기도 모아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일이 좀 다 잡기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당분간은 이러한 테마의 흐름들을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테마주를 안 하라는 얘기는 좀 못하겠고요. 그렇다 해서 무조건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 그 주가의 형태가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에서 10% 그리고 급하게 막 주가가 심각하게 올라갈 정도만 아니다 하면은 이지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좀 접근은 가능해 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금융이 급상승한 섹터의 경우에도 무리하게 잡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번주였죠. 저번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반도체 AI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했지만은 다음 날 굉장히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슈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했다가 다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지속해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을 좀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업황 회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좀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가 조정이 왔을 때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배터리보다도 현재로서는 반도체 우선순위 두시네요. 아, 배터리도 괜찮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배터리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리스크한 부분들이 살짝,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게 주가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심적인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은 좀 편안하게 반도체는 좀 오래 두고 가시면서 봐도 괜찮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더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인드 차원에서 좀 중요한 전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테마주가, 8월에 있었던 테마주들이 계속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가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장님 분석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 오늘 진짜 쉬운 진단 월요일 진행하고요. 이번 주는 휴가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또 내일 어떤 진행자와 전문가가 함께할지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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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